안녕하세용 이렇게 합해서 좋은데서 그냥 기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끝났네요 이번 시는 너무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서 끝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 오늘 공연은 정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항상 막 공연을 할 때 언제 다시 할 건지 그냥 몰라서 그 마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냥 헤드윅에게 정말 굿바이 해서 정말 오늘 공연은 너무 좋았어요 특별한 feeling이고 근데 뭐 정말 난 영원히 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늙을 때까지 완전 늙을 때까지 그래서 헤드윅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정말 헤드윅을 좀 더 가깝게 많이 엄청나게 더 가깝게 우리 사회를 구할 수 그래서 저는 헤드윅을 이 시즌이 이 시즌이 내 몸속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정말 처음부터 우리 첫 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캐릭터를 많이 배웠어요 음 오늘 그냥 새로운 얼굴 많이 보고 또 익숙한 얼굴 또 또 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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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마지막 미드나잇라디오 들을 때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정말 시선을 다 보고 눈빛을 다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항상 항상 오늘 그 아니 안 믿을 것 같은데 난 오늘 저녁 연습할 우리 영영의 눈동자 다음 주 오후 가니까 오늘 다른 분들을 런할 건데 내가 가서 모니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인사하라고 하고 응 응 그냥 여러분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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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rom my heart from my heart from my heart see you When I see your faces 모두들의 얼굴을 볼 때 정말 내 마음이 힐링돼 I I I I I I don't believe my life My life 내 인생 내 삶은 정말 꿈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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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 그 This year 2020년 연말까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되는 사람들 소원 전 전 전 기대해 주세요 언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캐스트도 정확하게 꾸미지만 오 오 다시 볼 수 있어서 될 거에요 다시 할 수 있어서 다시 나눌 수 있어서 될 거에요 네 그리고 로그 파티 2 기대해 주세요 네 아마 얘기를 안 해 갈 것 같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난 기대해서 그거 잘 만들고 싶어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일들도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쇼도 만들 거고 정말 It's gonna be a fun year 정말 재미있는 2020년 될 거에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support you too 저도 다들 제가 응원해요 그래서 항상 write to me 이메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난 잘 못 하지 말고 트위터로 할 수 있고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로 제가 거의 다 다 I try to read everything 다 받고 다 보고 다 보고 이메일을 잘 알고 keep in touch I wanna support you like you support me 이해해요? 네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난 지금 그냥 혼자 지우고 빨리 연습을 가야 해서 지금 갈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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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